Hail,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누구누구를 환호하며 맞이하다. 환호하며 뭐뭐라고 부르다. US Magazines hailed her. 미국 잡지들은 그녀를 환호하며 뭐뭐라고 불렀다. US Magazines hailed her as the greatest rock'n'roll singer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로켓롤 가수라고 환호하며 불렀다라는 것은 칭송했다. 최고의 로켓롤 가수라고 칭송했습니다. Hail her as the greatest rock'n'roll singer in the world. Hail, an old friend.의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다. 환호하며 맞이하다. Hail, an old friend. 자, 본문에서 Signs of Relief. 인플레가 누구러진다는 신호인데요. Hailed by President Biden. 대통령에 의해서 환호된. 즉, 대통령이 이 인플레 하락 신호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민들은 이렇게 명사구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장으로 고쳐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